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스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스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래요 하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는 영혼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창립 35주년과 또 본당 헌당이라는 큰 응답 속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과정과 여정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지금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는 현실은 번제로 드릴 것은 양이 아니라 자기 아들 독자 이삭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언약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은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래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래, 즉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와 믿음의 고백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창의 35주년과 본당헌당 감사의 배를 드리면서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헌당 이후에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모든 방향과 길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준비하시고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기브리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 예원을 지난 35년 동안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그리고 헌당 이후 중요한 미래까지 영원토록 동일하게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와 응답을 여러분들이 붙잡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른 번역본에 보면 어떻게 번역이 되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한결같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대단하고 뛰어난 것이 있다더라도 결코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없는 뇌피림의 문화가 그 시대를 완전히 뒤집었고 장악을 했습니다 엄청난 뇌피림의 문화였습니다 어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BTS 잘 아시죠? 이 BTS의 군복무를 멤버들이 군복무를 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이 BTS가 약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우리나라에 약 41조 원의 경제를 일으켰다 엄청나죠 그냥 아이돌 그룹 하나가 41조 원 이 41조 원은 괜찮은 중소기업 약 27개 기업이 할 수 있는 경제 규모입니다 그걸 한 아이돌 그룹이 다 했던 겁니다 41조 원 그러면서 BTS 멤버들이 군복무를 하게 되니까 대한민국은 매년 한 해마다 5조 원의 경제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떠들면서 난리가 난 겁니다 심지어는 한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있잖아요 그 13명 중에서 한 명은 BTS 때문에 대한민국에 왔다는 거죠 그 정도로 대단한 겁니다 이런 대단한 뇌피림의 문화 엄청나죠 그러나 하나님 없는 뇌피림 문화 결국 홍수 심판으로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대항하기 위해서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는 엄청난 바벨탑 지금의 현대 과학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바벨탑을 그 수천 년 전에 어떻게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엄청난 탑을 건설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인간이 가진 창세기 3장의 원제와 그로 인한 죄의 문제 그로 인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 재앙과 저주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의 문제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자가 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유한복음 1장 1질에서 4절에 보면 태초의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이 생명은 바로 사람들의 빛이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좌와의 축복과 능력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보이는 힘이고 나머지 하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로 보이는 힘에 영향을 받고 자지우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보이는 힘이 뭘까요? 주로 사람의 힘, 환경의 힘 이게 다 보이는 힘이며 세상 불신자들은 오직 이 보이는 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보이는 힘은 일시적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 시대에 주름 잡은 강대국 로마, 바벨론, 페르시아 그 모든 강대국 다 사라졌습니다 한 시대를 휘어잡았던 영웅들 결국은 다 소멸되고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힘입니다 육의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힘이에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위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은 권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이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설이라, 정복하라 이 다섯 가지 완벽한 창조의 근원적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단 이 근원적인 힘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이 힘을 소유하고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에덴의 생명이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이 힘을 빼앗기고 놓쳐버리게 된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자본자를 따랐으니 따르고 따랐으니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셨던 근원적인 창조적인 힘을 놓쳐버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불신자들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힘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면 따라가야 돼요 힘이 없으면 끌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약속이 뭡니까? 4등전 1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지금 이 제자들은요 조급하고 불안합니다 왜냐? 지금 자기들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죽이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곧 떠나간다 승천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니까 자신들의 처지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고 지금 조급한 상황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약속을 기다려라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4등전 1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도대체 언제입니까? 우리가 도대체 언제 로마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도대체 언제 이 유대인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즉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문제, 그 현실, 그 어려움 도대체 언제 해결됩니까?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근원적인 힘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게 바로 4등전 1장 8절의 약속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될 것이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무엇입니까? 지금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 이 모든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위로부터 임하는 참된 힘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한마디로 초월입니다 복음은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초월할 수가 없죠 여러분의 힘으로 남편을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자녀의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능력으로 지금 경제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초월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우리는 영향받아요 우리는 늘 매여 삽니다 우리는 늘 붙잡혀 삽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초월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는 세 가지 힘이 들어있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죠? 보좌의 힘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임한다, 위로부터 임한다는 것은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란 말은 저와 여러분의 힘이 아닙니다 바로 시공간 초월 이 권능을 받으면 가정 문제도 남편 문제도 아이들 문제도 건강도 경제도 그 어떤 것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권능을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바로 2, 3, 7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고린도우소 4장 18절에 보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 잠깐 없어질, 보일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 사람에게 속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는 참된 힘을 주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히브리스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지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첫 번째는 영원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다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홍일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시고 해와 달을 멈추신 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성경에만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여우소에게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 내가 가진, 지금 나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즉,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지나 오늘이나 앞으로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오직 여우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어제의 말씀을 붙잡았지만 오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오늘 인도를 놓치게 되고 응답을 놓치게 됩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강단에 집중해야 될까요? 왜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기도수첩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까요? 왜 매일 위로부터 임하는 근원적인 보좌의 힘과 능력을 매일 매순간 왜 공급받아야 될까요? 오늘 히브리스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이다 어제는 분명히 보금이었고 어제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였는데 오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갑작스러운 문제와 사건 앞에서 보금 놓쳐버리고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그게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게 우리의 영적 수준이에요 어제는 분명히 천국이었는데 오늘은 정반대로 지옥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답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았을 때 있었겠죠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었을 때 있었겠죠 이 두 가지 극과 극 언제나 반복되는 일입니다 왜? 장세기 3장이기 때문이에요 이 극과 극의 상황 속에서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딱 한 가지 사실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없이 동일하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좋았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걸 보고 우리는 집중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에 집중하면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버리면 사람, 환경, 문제, 현실, 심지어 영적 문제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거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그리스도만 보이더라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해지기까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스 13장 9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과 심령, 영혼은 아무리 좋은 훌륭한 음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거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과 삼손 잘 아시죠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과 삼손 둘 다 아주 위대한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다윗 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선지자가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게는 없었어요 다윗이 어린 목동 시절에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늙었을 때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의 인도를 늘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어려움이나 문제를 만났을 때 항상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이끌어주었던 겁니다 즉 다윗에게는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 시스템이 분명했던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삼손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삼손은 다윗보다 육신적인 힘과 능력은 훨씬 뛰어나고 압도적이었습니다 태어나기 전에 이미 천사에 의해서 출생이 예언되었어요 삼손은 그리고 나기도 전에 하나님께 드려진 구별된 나실인으로 태생부터 달랐습니다 그런 삼손에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힘을 주셨어요 아무리 압도적인 막강한 힘을 가졌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이방여자 기생에게 빠져서 결국 무기력하게 체포되고 두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비참하게 생애를 마쳤습니다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소는 변함이 없는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어떤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소는 변함없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인생의 과거의 답도 오직 예수 그리소입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의 답도 예수 그리소입니다 앞으로 찾아올 미래의 문제에도 역시 답은 예수 그리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소는 동일하십니다 변함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내가 자꾸 왔다 갔다 해요 내가 자꾸만 흔들리고 갈등하고 변덕이 심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소는 변함없이 내 옆에 계셔서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신 겁니다 12년 동안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카카오톡 다 아시죠? 전 국민 다 가입되어 있고 전 국민이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무슨 일이 발생한지 아시죠? 8시간 동안 먹통이 돼버렸고 엊그제까지만 해도 사진 이미지 파일 잘 보내지지 않고 왔다 갔다 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습니다 제 아무리 카카오톡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거 없습니다 영원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뭔가 내가 가진 배경과 실력, 능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것은 변함없이 동일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온전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스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내 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와 상황과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한 가지 질문입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가 그리도의 심이 맞는가? 지금 이 문제 가운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예수가 그리도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붙잡고 있는가? 쉽게 말하면 복음이 맞는가? 예수를 한번 깊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를 한번 깊이 묵상해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했고 누가 잘못했고 내 상처가 어떻고 내가 지금 어떻게 어렵고 힘들고 자꾸 그거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거 묵상하시면 잡혀버립니다 잡혀버립니다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뭘 묵상하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혼토록 동일하신 한결같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분 한 주간 영혼하신 예수 그리스도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증거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팅! 감사합니다.